다음은 DBI텍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9,500원이고 10%를 매수하셨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고 오늘 히든카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? 이렇게도 물어보셨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거 그 가격이 좀 아쉽습니다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때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대략 12월 말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KCGI 강성부펀드죠 행동주의펀드 이쪽에서 계속 기업에다 한 명을 놓고 그랬었는데요 팔고 나갔습니다 팔고 나갔는데 팔고 나갔는 것까지도 조금 좀 못마땅한데요 그 매도한 가격이 장외에서 매도를 했겠죠 6만 6천원 현재 시세보다 그때 당시 시세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정도예요 근데 6만 6천원에 팔고 나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스를 조금만 잘 살펴보셨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뉴스플로우들 이런 것들도 꼭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다시피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때부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 전저점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를 손절을 지금 그때 하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 기회 자체를 좀 놓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손절을 고려하고 계시다라면 4만 7천원입니다 4만 7천원인 가격 이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셔야 돼요 근데 뭐 지금 한 3천원 정도 남았으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십시오 보유를 해보시고 만약에 4만 7천원이란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 그때 또 히든카드 또 종목 드릴 테니까요 그때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한 5만 5천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정리할 자리는 아니에요 5만 5천원을 가든가 아니면 4만 7천원을 깨든가 그 둘 중 하나가 나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